잠시 뵙터 렇게불만 해보자 근데 어떻게 나왔나? 칼라가 안맞기 시작하지? 동체색하고 같다고.. 동체색하고 똑같은데 동체색하고.. 역관적.. 몰라요? 그 정도 참.. 그 정도쯤이야.. 그렇다기보다는.. 인사일은 중고가 있으면 안되니까.. 인사일은 1회용이잖아 은근히 중고 많이 쓰는 것 같던데요 기종 사오면서 미사일을 몇 개 같이 사는 것 같다.. 할인 판매 같은.. 1 플러스 1? 흠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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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흠..